캘리포니아주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사망하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강조했습니다. 이 남성은 한 파티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자신의 사연을 전하며 뒤늦은 후회와 함께 방역수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슬기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51세의 토미 마시아스라는 남성으로 숨지기 하루 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자신이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며 사람들에게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글을 올렸었습니다. 6월 초 LA 근교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던 토미는 파티가 끝나고 일주일 후부터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으며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 지난 6월 21일 숨졌습니다. 토미는 당시 파티 현장에 있으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실천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자신의 한심하고 바보 같은 행동으로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건강마저 위험에 빠뜨렸다며 자책했는데요. 코로나19는 결코 장난이 아니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토미는 이 게시글을 마지막으로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토미는 평소 당뇨병을 앓는 기전질환자여서 안전수칙 가이드라인을 잘 지켜왔으나 6월부터 본격적으로 캘리포니아 행정명령이 완화되고 경제 재개를 시작하면서 열린 파티에 참석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경제 재개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코로나19 위기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편할지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며 이 상황을 이겨내가야 할 것 같습니다. KBC 뉴스 최재기였습니다. KBC 뉴스 최재기입니다.